크로스, 내년 은퇴 기록. 레알에서 은퇴원해. 박지원 기자. 포니 크로스의 시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크로스는 커리어 내내 성공적인 행보를 보였다. 먼저 바이엘은 미넨에서 공식전 205경기 24골 49도움을 기록했으며 넓은 시야, 패스, 킥, 볼 점유 등 여러 방면에서 장점을 보였다. 팀과 함께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 3회, 포칼컵 우승 3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등을 차지했다. 다음 행선지는 레알마드리드였다. 2014년 여름 2,500만 유로의 둥지를 옮겼다. 꾸준한 폼을 보였고 핵심 자원으로 평가되며 올 시즌까지 신임을 두둑이 받고 있다. 어느덧 8번째 시즌으로 340경기를 뛰어 역대 출전 30위에 올라있다. 미넨에서 못지않게 황금기를 보냈다. 스페인 라리가 우승 2회, UCL 우승 3회, 국제축구연맹 글러벌드컵 우승 4회, UEFA 슈퍼컵 우승 3회 등을 거머쥐었다. 이에 리빙 레전드란 징호를 받고 있다. 크로스는 최근 생일을 맞이하면서 32세가 됐다. 더불어 계약 기간이 18개월 남으면서 독일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를 가졌다. 여기서 크로스는 은퇴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재계약 당시 계약 기간을 의도적으로 설정했다. 33세가 다음 경력을 설정하기 좋은 때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구단과는 믿을 수 없도록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다. 양쪽 모두 생각이 일치한다면 나는 레알에서 선수 생활을 끝내고 싶다. 정확히 언제가 될지 대답할 순 없다. 그게 2023년이 될지 그로부터 1에서 2년 후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크로스는 지난해 3월에도 레알에서 은퇴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레알TV를 통해 나는 수년간 모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항상 말해왔듯이 나는 레알에서 은퇴할 것이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여전히 정상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크로스 이기에 은퇴라는 말이 와닿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올 시즌 초부상이 존재했으나 복귀오 라리가 유시엘 코파델레 이전 경기를 소화했다. 레알 중원에서 대체불가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어 분명 아쉬움이 따른다. 레알 중원에서 대체불가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어 분명 아쉬움이 따른다. AKE A 프로듀서의 이버를 보이고 있어 분명 아쉬움이 따른다. 간추레 속은 아직 인증이 arriving 아닌 아쉬움이 따른다. 이 점은 미처에 대한 여의 기술을 보이고 있어 분명 아쉬움이 따른다.